너랑은 누구야? 거기서 전력으로 사왔습니다 행복합니다 하하하하 거기서 좀 더 나왔어요 우리 자식이가 무시하는 거야? 오늘 아이는 언제 오지? 더 강력해야 뭐 막히지 않지 우리 자식이 만나야 되는 날은 하하하하 야! 지금 켰어? 지금 켰어? 그러면 지금 뜨고 나가자 내가 놔두고 가야 돼 화난 거 아니지? 아이는 피씨랑 오자마자 바로 안 하고 나갈 수도 있죠 동물 좋아해? 너랑은 동물? 하하하하 이슈 2.1 꼭 가야 돼 가방은 포근하고 찍기 좋대 주머니에 아무것도 있으면 돼 잠깐만 너가 왜 여기 있지? 하하하하 요새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야? 너와의 너네 이상형이 누구야? 이것만큼 너는 거 같아 하하하하 아니래 아니래 긴머리가 좋아? 짧은 머리가 좋아? 난 긴머리 좋아하는 헤어 컬러? 어울리면 더 좋아 키 큰 여자? 작은 여자? 기 작은 여자 연상 연하 연상 제가 씻어먹어 오 착하다 되게 깨끗하다 걔가 너 좋아한다 여자래 귀여워 행복합니다 진짜 게임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루 2시간 이용해 5,400만 원이고요 카페 한 번 갔다가 신용불낭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락콘 카페를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혼자 노는 거 좋아하나 봐 두 개의 인격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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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탕해야 끝까지 덕탕력해야 뭐 박수같이 지켜낼 수가 있어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해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부드러워야 해 건배우님 이름이 괜히 현빈이 아니네 얼마나 얼마나 더 큰일 났다 시작됐다 김전씨 올해 라이미는 언제부터 입을까 우리 이제 어디가? 배고파 비자 먹을래?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비자 먹고 싶어 알겠어 맛있을 거야 지금 배경화면은 뭐야? 강아지 입고 와 강아지 입고 와 여자가 어떤 옷 입을 때 예뻐 거야? 자기의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옷을 입는 게 좋은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? 밥 나올 때까지 할 거야 밥 나올 때까지 너랑 밥 안 할 거야 미안 알겠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아니면 낯선 곳에서 만난 새로운 여자 낯선 곳 왜냐면 처음부터 이성으로 봤던 것이 낯선 친구가 될 수 없다 생각해 나 그거 싫어 아니 그거 사실 먹어야 건강해줄 수 있어 나 되게 건강해 아니 알았어 이거? 네 근데 뒤에 다 뭐야 뭐야? 아 뭐야? 너 저기 보고 사왔어 아 진짜? 꽃은 금방 시들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가? 좀 덥다 이 굳은 날씨에? 원래 이런 날씨에 걸어야 영화처럼 뭐 이런 날씨에 그 한 번 올라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? 봐봐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 공포증이 없는데 그러면 높은 곳은 무서워 아 내가 상대모사 해줄까? 어 해줄 암살의 이정재 제 몸매 일본 놈들의 종아리 6번에나 박혀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이 변신했다고? 그 친구들이 세 손을 뽑았습니다 저 과장님 부작용이 하나 있어 이걸 하면 목이 나가 베테랑의 유아인이 성장해 베테랑의 유아인이 성장해 이렇게 쉬운 거 왜 나한테 못해주는데 형들아 지금 셋째 만난 자식을 무시하는데 되게 잘나가는 모델이라는 소문이 있어 그냥 한번 보여줘? 어 보여줘 우와 모델이신가 봐요 촬영 중이세요 어떻게 알아보시고? 어 나 커피 마시고 싶어 아메리카랑 기장 주세요 저는 어땠어? 솔직히 나도 걷는 거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너랑 걸어서 좋았던 거 같아 이건 진짜 재밌는 거 같아 어 행복한 권영진씨 표정입니다 다음에는 다음에 또 봐? 반응이 좋으면 나 아마도 한 번 더 섭외가 될 거거든 만나야 되는 날 안녕 복잡하네 그거 알아? 내 여자친구는 카메라야 생화로 내보낸다 너 진짜 다 편집이 돼버릴 거야 이제 다음에 사육사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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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weird 그면 б 이 앞 납